안녕하세요 자 오늘 지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수에 대한 간단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이 지금 현재 이렇게 화면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수에 대해서 한번 배워왔기 때문에 꾸준히 공부를 해왔던 친구라면 이 부분은 굉장히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고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 개념이 나와 있는데요 자 1번 개념 보시면요 우리가 아랫부분에 즉 아랫부분에 있는 걸 우리는 밑이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위에 부분에 있는 걸 지수라는 말을 씁니다 자 이때 거듭제곱골과 거듭제골끼리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밑이 똑같은 상황에서 그러면 지수끼리 더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지수의 합이다 라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워왔죠 자 두번째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공식대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조금 문제 푸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선생님은 이렇게 합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본다면 이렇게 예시를 들 수 있겠죠 2의 제곱 나누기 2다라는 말을 쓰죠 아니 2의 3제곱 할까요 2의 1제곱 이런 거 있으면은 어 3에서 1을 빼는 거다 라는 공식으로 한 친구들은 아 2의 제곱이다 굉장히 쉽게 할 거예요 자 그런데 공식대로 외우게 되면 2의 4제곱 나누기 2의 제곱을 어 2의 한 6제곱 할게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2의 어 4에서 6을 빼니까 마이너스 2제곱 그러면 어떤 사단이 일어나냐면 지수가 마이너스 2인 거는 배웠어요 전혀 배우지 않았죠 그래서 전혀 배우지 않은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합니다 자 2의 3제곱 나누기 2의 1제곱이죠 자 항상 뒷부분에 있는 부분은 항상 분모로 내려갈 거고요 앞부분에 있는 건 분자로 올라갈 겁니다 그 밑에는 2가 한번 곱한 거고 위에는 2가 세번 곱한 거니까 이렇게 1 없어지니까 하나 빼니까 2가 됩니다 그래서 밑에는 사라지는 거니까 굳이 쓸 필요 없고 2의 제곱이라는 정답이 나오고요 자 밑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의 6제곱은 분모로 2의 4제곱은 분자로 그래서 자 이거 2의 4제곱이니까 6제곱보다 이렇게 다 사라지죠 그러면 여기는 2만 남습니다 그러면 2의 제곱분의 1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식대로 했을 때 2의 마이너스 2제곱인데 그러면 얘랑 같은 거예요?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같습니다 자 일단은 선생님이 얘기 안 한 게 있지만 어쨌든 고등학교 때 배우니까 한번 숙취를 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참고로 밑을 역수치하고 1제곱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수를 부호하고 숫자를 따로따로 보겠다 이 말이에요 마이너스가 있으면 역수치하고 숫자가 있으면 그것대로 거듭제곱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는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있으니까 역수치하고 제곱 있으니까 제곱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역수치한 상태 즉 2분의 1을 제곱하는 거니까 2의 제곱분의 1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공식은 절대 외우지 말라는 거 자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a의 m제곱의 전체 n제곱이다 그러면 지수끼리 곱합니다 왜냐하면 m개가 n개 있는 거예요 어 발음이 좀 힘든데 a의 m개 즉 a의 제곱의 세제곱이다 라고 하는 말은 a제곱이란 놈을 세 번 곱한다 한마디로 2가 몇 개 있다? 3개 있다 그래서 2 곱하기 3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곱하기 꼴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네 번째 공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예요 a 곱하기 b의 전체 n제곱이다 그러면 a라는 구성원과 b라는 구성원에 대해서 n제곱을 둘 다 동시다발적으로 마치 분배법칙처럼 지수를 분배해서 각각 해주시면 됩니다 5번도 사실 같은 이치죠 분수에 대한 n제곱도 마찬가지로 분모 n제곱 분자 n제곱 다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좀 더 새로운 개념이 들어가는데요 자 우리가 루트를 배웠을 때 우리가 제곱근이다 라는 말을 반드시 배웠다 자 이런 말이죠 만약에 3의 그냥 제곱근 혹은 우리는 여기 2제곱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3의 제곱근이면 풀마 루트 3입니다 한마디로 플러스 루트 3이라는 것도 가능하고요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3의 제곱근이다 라고 하면은 과연 있을까요 음 전혀 없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게 의미를 좀 파악할게요 한국말로 한번 적어볼까요 자 제곱근이니까 말 그대로 두 번 곱한 제곱해서 3이 되는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곱이라는 말은 양수를 만들었다는 건데 당연히 3이라는 건 양수니까 양수되게 만들 수 있잖아요 물론 플러스도 제곱하면 양수되고 마이너스도 제곱하면 양수니까 그래서 두 개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 의미는 제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수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제곱했는데 어떻게 마이너스가 될까요 없죠 그래서 얘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로 좀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좀 더 확장을 한번 해볼게요 자 3이라는 숫자의 세제곱근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의미가 뭐예요 세 번 곱해서 맞죠 세 번 곱하기 해서 3대 3이 되는 수가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볼게요 앞에는 제곱이니까 플러스를 제곱해도 양수 마이너스 제곱해도 양수예요 부호를 먼저 생각하는 게 여기서 포인트일 거예요 자 플러스를 세 번 곱하면 플러스도 되니까 아 플러스도 가능하네 근데 마이너스를 세 번 곱하면 플러스가 될 수 없죠 맞죠? 무슨 말이냐면 플러스라는 부분에 대해서 즉 제곱근은 한 개밖에 안 돼요 오케이 자 근데 마이너스 3의 세제곱근이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의미가 뭐냐면 세 번 곱하기 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수가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부호를 생각하면 된다 이거죠 자 플러스 플러스를 세 번 하는 거죠 플러스 짜리를 세 번 하면 마이너스가 됩니까? 되지 않죠 마이너스 부호를 가진 걸 세 번 곱하면 마이너스가 가능하죠 맞죠? 그래서 얘도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돼요 한 개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어 이 말은 이렇게 씁니다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이거는 지금 선생님이 말했던 이렇게 한국말로 풀이한 거고 그걸 공식으로 쓴다면 이런 말을 갖죠 x를 n번 곱해서 a값이 되는 요 x값 즉 근이라는 걸 우리가 얘기를 하겠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3의 제곱근이다 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보통 말을 해요 풀마 원래는 루트 위에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그려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실은 우리가 루트라는 의미는 여기가 e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e가 무슨 뜻을 의미하냐면 요 3의 제곱 즉 제곱이라는 열쇠를 갖고 있는 놈은 바깥으로 나간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면 3의 만약에 3제곱근이다 라는 말 이 3제곱근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죠 이렇게 3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3제곱을 갖고 있다면 아 열쇠가 3이니까 아 3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보면 n이 짝수일 때를 얘기했습니다 자 a가 양수이고 a가 0이고 a가 음수일 때 n값이 짝수인 거에 대해서 한번 각각의 과연 어떤 것들이 있기를 생각해 볼게요 자 a가 양수예요 그때 n제곱은 짝수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짝수번 곱해서 플러스 되게 하는 게 두 개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는 0의 짝수번 즉 무슨 말이냐 짝수번 곱해서 0 되게 만드는 거 0이라는 거 하나밖에 없죠 음 한 개다 자 이번에는 이게 음수입니다 그리고 얘는 짝수예요 자 짝수번 곱해서 음수가 되게 만드는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그 존재하는 두 개 값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도 되고 자 n제곱근인데 만약에 그냥 일반적으로 제곱근이다 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숫자 2라는 걸 뜻하고 3제곱근은 3이라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그걸 각각 올린 거예요 2루트 a 근데 사실은 이렇게 안 써요 2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생략합니다 알죠 근데 3이라는 숫자부터는 생략하지 않고 그대로 다 적어준다 그 의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맞죠 자 그럼 n이 홀수일 때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n이 홀수일 때는 아까 했겠지만 a가 양수여도 실수가 한 개 존재하고 a가 음수여도 실수가 한 개 존재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값이 양수일 때 뭐 제곱이든 4제곱이든 6제곱이든 8제곱이든 하게 되면은 짝수번 곱했으니까 풀마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풀마 두 개가 존재하고요 자 홀수는 당연히 하나 존재하고 0이면 00 하나밖에 없고요 얘는 없습니다 양수가 음수가 되게 만드는 건 없죠 근데 이렇게 홀수번 곱해서 음수가 되는 거 하나 정도는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 개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 보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가볼게요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자 이런 겁니다 자 실수인 것을 구하시오 라고 물어봤죠 자 그러면 요 놈 일단 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요 놈 자 4제곱근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4에 16이다 라고 쓰면 되는데 자 이렇게 쓰시면 돼요 4제곱 짝수번 곱했죠 분명 풀마 다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입니다 간단하죠 자 3제곱근이죠 3 루트 5 마이너스 125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사실 이렇게 적으면 안 되고 이렇게 적어야 돼요 자 4번 곱해서 양수 나오는 거는 아 플러스도 가능하고 마이너스도 가능하다 자 그럼 4번 곱해서 16 되는 거 일단 숫자 2라는 거 생각이 날 겁니다 그때 플러스 2도 가능하고 마이너스 2도 가능하다 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자 3번 곱해서 음수가 나오게 만들 수 있어요 음수를 3번 곱하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고요 자 3번 곱해서 125 나오게 만드는 숫자는 5가 있죠 마이너스 5라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1번부터 6번까지 이렇게 제곱근에 대한 어떤 특징들을 하나씩 우리가 뽑아볼 건데 자 선생님이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자 봅시다 좀 정리하는 시간인데요 자 2의 1제곱은 2를 한 번 곱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앞에서 말했죠 음수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면 뭐다? 그냥 역수치해준다 라는 의미로 갖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2제곱이다 하면 역수치한 걸 제곱한다라는 의미로써 4분의 1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지수가 음수인 거를 배웠습니다 자 이번에 하나 더 배워야 됩니다 지수가 0이면 무조건 1입니다 얘도 1이라는 거 얘도 1이라는 거 아무리 해도 지수가 0이면 다 1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것도 알아야 돼요 루트가 있는 경우에는 지수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 루트는 2가 생략된 것 뿐이지만 2라는 사실은 알고 있죠 2라는 숫자는 여기 1제곱이라는 거 알죠? 그러면 2라는 숫자와 이 1이라는 숫자가 2라는 거는 이렇게 분모로 내려가고 1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렇게 분자로 올라가서 2에 대해서 2분의 1제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습해볼까요? 3루트 2라고 한다면 1이니까 3과 1이죠? 3은 분모로 1은 분자로 2에 대해서 3분의 1제곱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거꾸로 2의 2분의 1제곱이다 아 그러면 루트를 씌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그럼 얘는 2에 아 4분의 3제곱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응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다 라고 한다면 마이너스는 역수 취한 거고 2분의 1은 루트 씌운 거니까 일단 역수를 먼저 취하고 그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이런 식으로 루트 2분의 1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곱근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잘 볼게요 자 요놈은 A로 나온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로를 샘이 아까 지수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A에 N분의 1제곱이죠 겉에 N제곱이죠 오케이 요놈과 요놈 곱하는 기본 공식 그러니까 A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2번도 볼게요 요거와 요거가 곱해지는 거죠 첫 번째는 A에 N분의 1제곱이고 두 번째는 B에 N분의 1제곱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아 이것도 알아야 되네 자 E에 2제곱 곱하기 O에 2제곱이다 자 지금 현재 거둑제곱끼리 곱해진 상황인데 지금 지수는 똑같이 E구요 그 다음에 밑은 다른 상황이에요 그러면 밑을 곱하면 돼요 2하고 5곱하니까 10이죠 근데 지금 지수가 1하고 똑같으니까 2제곱 그래서 결국 요놈과 요놈을 곱해서 2제곱으로 통일시킬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 각각의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방금 썼던 것처럼 A에 N분의 1제곱 곱하기 B에 N분의 1제곱 이죠 지수가 똑같으니까 A하고 B를 곱한 거 의 N분의 1제곱 이라고 하니까 자 N이 이제 거꾸로 이렇게 하고 얘가 내려가니까 N 루트 A비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죠 이거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세번째도 사실 같은 의미에요 자 요놈과 요놈 분모와 분자인데 자 따로따로 볼게요 B에 N분의 1제곱 A에 N분의 1제곱 자 지금 B라는 밑과 A라는 밑이 다른데 N분의 1제곱 이라는 지수는 똑같다 그러면 한번에 B분의 A의 전체 N분의 1제곱 이라 한마디로 N루트 B분의 A의 1제곱 B분의 A이다 라고 하시면 된다라는 거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자 다음 4번 한번 개념을 보도록 할게요 자 4번도 사실 마찬가지다 자 요놈 보이죠 요놈을 A에 N분의 1제곱 이죠 근데 전체에다가 N제곱 이니까 그대로 곱하죠 그러면 A에 N분의 M제곱 N은 앞으로 M은 안으로 그래서 N 루트 A에 M제곱 이다 라고 이렇게 적어질 수 있다라는 거 사실은 전부 다 지수로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라는 걸 선생님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요거는 조금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두 개를 그냥 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어차피 곱하기 상태는 이렇게 교환 법칙이 가능하기 때문에 N과 N을 바꿔주면 바꿔서 나눠주면 꼭 이론과 똑같은 말이에요 맞죠 이거는 굳이 증명을 안하고 조금 외워주시는 게 좀 편할 겁니다 자 요 놈은 P P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게 왜 가능한지 이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지수로 나타내면 A에 NP 분의 NP 가 됩니다 그러면 P가 약분되니까 N이 앞으로 M이 다시 아래로 그러면은 N루트 A의 M제곱이 되죠 결국 P가 약분되는 꼴로 우리가 형상할 수 있다 라는 거 이것도 조금 암기를 하시는 게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간단하게 지금 예시나는데 볼게요 요 놈 자 요 놈이 어쨌든 지수가 5분의 1이 된다는 건 상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5를 곱하니까 사라집니다 그냥 여기 튀어나고요 마찬가지로 5가 튀어나옵니다 자 두 번째는 음 5분의 1제곱 5분의 1제곱 3하고 5를 곱한 15의 5분의 1제곱 맞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자 얘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놈을 갖고 있으니까 2분의 2 루트의 3이 올라가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거 배웠어요 자 어디서 배웠냐면 루트 2라는 거하고 루트 4 이렇게 루트끼리 분수 형태로 되면 전체 루트의 2분의 1이다 이게 왜 가능했냐 지금 분자도 분모도 2가 생략되어 있는 것 뿐이죠 그래서 하나로 합칠 수 있다 라는 걸 뭐 시사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4번은 뭐 이거는 뭐 하다보면 되는데 얘는 5루트 그 다음에 2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5루트 3의 제곱입니다 알죠 이거는 이제 문제피셜 풀어보시고요 얘는 6루트 5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 반대로 2루트 3루트 5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 문제 6번 볼게요 6번은 얘하고 얘하고 약분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3 얘는 2 5로 약분되면 그러면은 이렇게 3루트 6의 제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간단히 후쿠 지나갈게요 A가 B보다 클 때 당연히 루트를 씌우면 당연히 부동으로 맞춰서 간다 왜냐면 양수인 상황에서만 알죠 음수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대소위구는 뭐 굳이 안할게요 이거는 이제 문제풀면서 어떤 스킬이 있는지 그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옳은 것만을 옳은 것만을 있는대로 고르시오 라고 했죠 자 이 말은 뭐냐면 3번을 곱해서 양수가 되게 만드는거 하나만 나올거에요 그게 과연 4일까 4를 3번 곱하면 64 나오는거 맞죠 그래서 얘는 맞는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되구요 자 얘같은 경우는 자 4번 곱해서 음수가 나왔네 말이 될까요 말이 안되죠 실수인거는 전혀 없다 아 이 말 자체는 맞아요 자 얘같은 경우는 3번 곱해서 마이너스 8 되는거는 마이너스 2정도 되겠네요 하나밖에 없어요 맞죠 자 3번 곱해서 마이너스 5가 나온다 라는 말은 일단은 정확하게 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실수라는 값이 하나는 존재한다는거 맞죠 그래서 얘도 맞다라는거 그 전부 다 맞습니다 알겠죠 다음 문제도 볼게요 옳은 것을 고르는건데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이에요 자 우리는 실제로 실수는 존재하지 않지만 허수로 우리가 표현이 가능하다라는거 자 그러면 이거 그냥 그대로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이니까 루트 그냥 씌우고 풀마를 앞에 붙이면 돼요 맞죠 자 그러면 풀마 요거 같은 경우에는 루트 4i가 되겠죠 그러면 풀마 2i가 됩니다 근데 마이너스 2i만 썼으니까 1번은 틀린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2번 한번 볼까요 제곱근 16이면 16이 아니라 루트만 씌운거에요 그래서 2번은 당연히 틀린걸로 보시면 됩니다 27의 3제곱근이죠 자 3이 밖에 없죠 3밖에 그래서 정답은 일단 3이 되겠네요 자 4번 볼게요 9의 4제곱근이에요 그 말은 실수인 것은 2개다 라고 뭐 얘기가 나와있죠 그래서 얘도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제곱근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실수가 있어요 없죠 그래서 5번은 틀리다 정답은 3번하고 4번 정답 2개가 되겠네요 자 이번 문제는 굉장히 오랜 기간을 오랜 시간을 찍을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자 선생님이 요령을 알려줬어요 루트가 있는 부분은 전부 다 지수로 바꿔주고요 자 한가지 더 말씀드릴게 있다면 자 숫자가 좀 크죠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렇게 거둘책으로 표현하면 웬만하면 해둡시다 자 선생님이 요령을 한번 풀어볼게요 요령 따로 할거고 요령 따로 할거고 요령 따로 한번 해볼게요 자 첫번째 같은 경우는 자 27이라는 놈은 3의 3의 3제곱 이에요 그 3제곱 이라는게 제곱 이니까 3의 곱한 6제곱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령은 지수로 바꿔볼게요 3의 3분의 6제곱 즉 3의 제곱 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령 같은 경우는 3의 4분의 1제곱 8제곱 이니까 여기다 8을 곱한거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3의 제곱 이 되겠다 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2가 생략되어 있다는거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요령은 6루트 729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729는 참고로 이거는 거둑 제곱 됩니다 자 9로 갈게요 98에 72 919 그 다음에 99 81 9의 3제곱 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9의 3제곱 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9라는 숫자도 사실은 3의 제곱 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개 곱하니까 3의 6제곱 이다 라고 까지 적어주시면 되죠 어 이거 사라지잖아 그러면 당연히 3이라는 값 밖에 안남습니다 그러면 이 두개를 곱하고 3을 더하면 됩니다 얘는 9고 얘도 9니까 9 81 에서 3을 더하니까 정답은 84 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조금 모양을 보셔야 되는데 자 일단 제가 힌트를 드린다면 이런 모형 이다 라고 의미를 띄고 있다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이 가로들을 자세히 한번 볼게요 첫번째 가로는 3에 대한 3분의 1제곱 입니다 맞죠 마이너스 1 첫번째 가로 자 요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3의 지금 제곱 이에요 그래서 3의 3분의 2제곱 플러스 3의 3분의 1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놈 을 그 다음에 이 두개를 곱한게 요 놈 입니다 이거 두개 곱하면 요 놈 되죠 마이너스 고 플러스 마이너스 고 플러스 그리고 b 제곱 이자 요 마이너스 1제곱 하니까 플러스 1 오 그 형태 맞네 그럼 얘를 뭐라고 적을 있냐면 얘를 3제곱 하고 그 다음에 b를 3제곱 한걸 무조건 빼기가 됩니다 즉 3의 3분의 1제곱 이라는 3제곱 하고 그 다음에 1을 3제곱 하고 그걸 빼는 형태 즉 3하고 3분의 곱하니까 3이구요 1을 3제곱 이니까 1 빼니까 뭐다 2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2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2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럼 앞에 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요 놈 에다가 2를 곱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요 놈 한번 따로 정리하면 위에는 2의 2분의 1제곱 이에요 맞죠 밑에는 4 루트 자 16은 2의 4제곱 으로 해죠 그러면 요 놈 2가 됩니다 맞죠 2의 1제곱 자 여기다가 지금 2를 곱한 거죠 그럼 이렇게 사라지니까 결과적으로 2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적으면 안되고 루트로 적어줘 돼요 그래서 루트 2가 최종적인 정답 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여기 2가 생략되어 있다 여기는 3이 있구요 여긴 6이 있구요 자 그러면 얘가 의미가 뭐냐면 루트를 찢어서 밑에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자 위에도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맞죠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곱하기 죠 그래서 위에는 12 루트 64 밑에는 6 루트 자 곱하기 하고 밑에는 6 3 18 루트 64 위에는 여기 2가 생략된 거죠 3 2 6 루트 64 곱하기 마찬가지로 2가 생략된 거죠 12 루트 64 6 3 18 루트 64 자 친절한 문제죠 왜 멀리 원격으로 떨어져서도 약분이 되는 상황이니까 정답은 1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한번 볼 건데 어 일단은 크게 루트 안에 요 루트 안에 요 놈 한번 볼게요 좀 2의 22 2의 3 제곱이니까 2의 30 제곱 2의 제곱이니까 2의 20 제곱이라고 우리가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루트 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면 자 밑에와 위를 최소치로 2로 묶어줄거에요 2의 12 제곱으로 묶어버리면 1 플러스 2의 10 제곱이 됩니다 맞죠 자 위에도 마찬가지로 2의 20 제곱까지 묶어볼게요 그러면 1 플러스 뭐가 되냐면 2의 10 제곱입니다 그 약분 되고 얘는 20번 곱해 있고요 얘는 12번 곱해 있으니까 밑에는 사라지고 위에는 한 8번 정도 곱한 즉 2의 8 제곱에 루트 씌운게 최종적인 놈이 됩니다 그러면 루트는 2루트 2의 8 제곱 이라는 의미랑 같기 때문에 2의 2분의 8 제곱 으로 지수로 바꿔주고 약분 하면 결국 2의 4 4제곱인 16이 최종적인 정답 이라고 깔끔하게 나타날 수 있겠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숫자 큰거는 전부다 지수로 거듭적 계속 쪼개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무조건 지수법칙에 따라서 계산을 하기 자 요는 갑시다 자 32라는 숫자는 2의 5 제곱 이에요 그래서 2 제곱 이니까 2의 10 제곱 으로 바꾸고 자 나누기 아직 곱하게 안 할게요 얘는 자 6 곱하니까 2의 2제곱 이죠 2의 2제곱 로 쓰시고요 마이너스 여기 가운데 2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자 64는 어 몇일까요 64는 4를 3번 곱한 거 거든요 그러면 2의 제곱 이니까 2의 6제곱 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6루트 2의 6제곱 이죠 자 그럼 지수로 다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놈은 2의 5분의 10제곱 2의 제곱 나누기 2의 제곱 빼기 얘는 사라지니까 그냥 2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거 나누면 1이죠 1에서 결국 2 빼는 거랑 다름이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랑 말했듯이 요 부분이 그 형태라는 거 자 지금 요 부분을 선생님이 다시 한번 지수로 표현해 볼게요 2의 3분의 1제곱 플러스 1은 가로하고 그 다음에 요 놈은 2의 3분의 2제곱 마이너스 2의 3분의 1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요 지금 체크한 거는 요 놈 별표 친 거에 제곱이에요 맞죠 음 그러면은 그 형태라는 거 반드시 안다면 바로 풀게요 2의 3분의 1이죠 맞죠 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전체 뭐 3제곱 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실수했네요 큰일날뻔 2의 3분의 1제곱 에 전체 3제곱 에서 1의 3제곱 을 반드시 빼는 걸로 아 얘는 더하는 겁니다 여기가 더하기 라서 가자 자 그러면 2 더하기 1이니까 뭐로 생각한다 3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놈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지금 요 놈은 어 27은 3의 3제곱 이에요 그럼 밑에 3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당연히 방금 구한 3을 곱하니까 정답은 1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볼게요 자 갑니다 9 4 36 자 어차피 루트 120 보니까 어 우리 원칙상으로는 125를 5의 3제곱으로 풀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음 근데 그냥 얘는 약분 되는 거 형태니까 그냥 적을게요 4 3 12 루트 125 곱하기 이생략 이생략 자 6 2 12 루트 125 6 3 18 루트 125 곱하기 9 2 18 루트 125 9 4 36 루트 125 그러면 분명 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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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은 1이 되겠습니다 자 바꿀거 다 바꾸겠습니다 자 루트 안에 자 길게 보면 3의 3제곱이니까 3의 12제곱 3의 제곱이니까 3의 22제곱 3의 30제곱 3의 20제곱 자 그러면 루트 안쪽을 다시 한번 볼게요 분모는 3의 12제곱으로 묶으면 1 플러스 3의 10제곱이구요 위에는 3의 20제곱으로 묶으면 1 플러스 3의 10제곱입니다 사라지고요 자 12번 곱했고 20번 곱했으니까 없어지면서 몇개 남아요 3의 8 8번 남죠 자 그러면 2가 생략됐기 때문에 2를 그냥 쓰고 시작할게요 그러면 3의 2분의 8제곱으로써 3의 4제곱으로써 9 9 81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간단히 나타내시고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지금 a 3제곱 b에 대해서 전체의 2분의 1제곱으로 생각하기 나누기 하고요 a 4제곱 b 제곱의 전체의 3분의 1제곱으로 생각하기 곱하기 a 5제곱 b의 제곱의 전체의 6분의 1제곱으로 생각하기 자 그럼 각각 다 분배를 이런 식으로 다 곱해줄게요 그러면 첫번째는 a의 2분의 3제곱 b의 2분의 1제곱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고 자 나누게 되면서 a의 3분의 4제곱 b의 3분의 2제곱 하실 수 있고요 곱하기 a의 6분의 5제곱 그 다음에 b의 6분의 2제곱 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게 의미상으로 좀 어렵게 보일 수 있는데 자 지금 우리가 어차피 마이너스 1제곱이다 이런 거는 밑을 역수치한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냥 빼기 형태로 그냥 갈게요 가차없이 무조건 빼면 돼요 나누기는 밑이 똑같은 거에 대해서 지수의 빼기다 밑이 똑같은 거에 대해서 빼기다 빼기다 그러면 내가 밑이 a에 대해서 다 해볼게요 자 a의 2분의 3제곱이라는 요놈 지수에서 3분의 4라는 지수를 일단 나누기니까 빼주고요 그 다음에 6분의 5는 더해줘야겠죠 곱하기니까 그대로 곱하기죠 자 b는 2분의 1에서 3분의 2제곱 빼고 그 다음에 6분의 2제곱을 더하면 됩니다 맞죠? 응 반드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지수끼리 갑니다 크게 봤을 때 6분의 2로 가고요 통분하고요 2는 3 곱했죠? 9 3은 2 곱했죠? 마이너스 8 6은 그대로죠? 5 그러면 요놈 같은 경우는 6분의 6이 되니까 그냥 1제곱 즉 a감만 나오겠네요 자 여기 지수를 볼게요 6분의 3 마이너스 4 플러스 2로 이런 식으로 될 거고 마이너스 1에다가 1이니까 아 b의 6분의 1제곱이다 즉 a 곱하기 b의 6분의 1제곱인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하나씩 곱해주는 형태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갑니다 12루트 a라고 적을 수 있죠? 6루트 a라고 적을 수 있죠? 곱하기 6루트 a라고 적을 수 있죠? 12루트 a라고 적을 수 있죠? 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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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약분 되니까 정답 1이 되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크게 먼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놈 보이죠? 안쪽에 있는 요놈 자 요놈 먼저 해볼게요 자 요놈은 a 곱하기 자 a의 3분의 2제곱을 바꾸면 자 1제곱을 시키고 3분의 2하고 더하니까 a의 3분의 5제곱 정도 된다 아 a의 3분의 5제곱이구나 a의 3분의 5제곱 그러면 그대로 다시 해볼게요 루트 a 곱하기 4 루트에 a의 3분의 5제곱이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어디를 풀어야 되냐면 여기를 풀어줘야 되죠 자 a의 4는 분모로 내려오고 3분의 5는 분자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12분의 5라고 할 수 있겠죠? 네모칸 친거는 a의 12분의 5입니다 그럼 여기 a랑 곱해진다는 말은 a의 1플러스 12분의 5인거니까 a의 12분의 17 거기다가 루트 씌운거죠? 루트 씌웠다라는 말은 지수가 2분의 1이에요 여기를 2분의 1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a의 24분의 17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다 혹은 이렇게 적을 수 있죠 24 루트 a의 17제곱이다 이렇게 적으셔도 상관이 없다 자 이번 문제 볼게요 자 a를 지수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5의 2분의 1제곱 b를 지수로 바꿀게요 10의 3분의 1제곱 c는 120의 6분의 1제곱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자 지수를 웬만하면 죄다 통분을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볼 수 있습니다 자 2분의 3분의 6분의입니다 자 6분의 1로 통분할게요 6분의 3 10의 6분의 2제곱 120의 6분의 1제곱 자 그러면 요 3제곱이라는 걸 안쪽으로 다 넣어볼게요 제곱은 넣어버리고 1제곱 넣어버릴게요 그러면 5의 3제곱은 125죠 그거의 6분의 1제곱이라고 만들 수 있고 얘는 100의 6분의 1제곱 만들 수 있고 얘는 120의 6분의 1제곱이라고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지수가 다 똑같이 만들어 맞춰줬다면 밑이 클수록 큰 거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당연히 a가 가장 큰 겁니다 125니까 그 다음에 c가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100이 마지막에 요 b가 마지막에 제일 작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쉽게 나타날 수 있다 알겠죠 자 간단히 나타내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갑니다 ab제곱의 전체의 4분의 1제곱 곱하기 a제곱 b의 전체의 8분의 1제곱 나누기 a제곱 b 세제곱의 전체의 6분의 1제곱 자 각각 다 하나씩 친절하게 이렇게 지수끼리 곱합니다 a의 4분의 1제곱 b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a의 4분의 1제곱 b의 8분의 1제곱 나누기 a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b의 2분의 1제곱 자 갑니다 밑이 a에 대해서 갑니다 곱하기는 지수끼리 더하기 나누기는 지수끼리 빼기 그러면 a의 4분의 1제곱 더하기 4분의 1제곱 빼기 3분의 1 b 갑니다 2분의 1제곱 더하기 8분의 1제곱 빼기 2분의 1제곱 여기는 사라지기입니다 그러면 b의 8분의 1제곱은 그렇게 할 거고요 요 놈만 계산합시다 자 지금 4분의 1을 더했으니까 2분의 1로 생각을 합시다 여기를 2분의 1로 생각을 합시다 자 그러면 a의 6분의 3에서 2 뺀 거니까 6분의 1제곱 한마디로 a의 6분의 1제곱 곱하기 b의 8분의 1제곱이다 라고 간단히 나타낼 수 있겠다 두 번째 볼게요 e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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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루트 x와 15루트 x와 곱하기 15루트 x와 10루트 x와 6루트 x와 10루트 x 사라지고 아 맞죠? 사라지고 맞죠? 그 다음에 사라지고 와 낚일 뻔했네요 완전 사라진... 아 여기 6이군요 쏘리 이렇게 되겠죠? 결국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차근차근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요놈을 먼저 계산을 해볼까요? 그러면 a제곱 곱하기 a의 3분의 1제곱 3분의 1제곱은 얘랑 더하기도 되겠다 그러면 a의 3분의 7제곱 되겠죠? 음... 자 그러면 좀 더 확장해서 여기까지 볼게요 a 곱하기... 자 4루트 a의 3분의 1제곱 7제곱이에요 그 말은 a 곱하기 a의 4분의 3분의 7제곱이다 12분의 7제곱이죠? a 곱하기 a의 12분의 7제곱 즉 a의 12분의 12와 12분의 7을 더하니까 12분의 19제곱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자 마무리 5루트 a의 12분의 19제곱 그 말은 a의 5분의 12분의 19제곱 이렇게 이렇게 맞죠? 그럼 60분의 19제곱 a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2가 생략되어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겠고요 자 a는 10의 6이죠? 6분의 1제곱 b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5의 4분의 1제곱 자 c는 11의 6분의 1제곱 자 6분의 1과 4분의 1과 6분의 1을 다 통분할게요 12로 통분 되죠? 12분의 2 5의 12분의 3 11의 12분의 2 그럼 분자 부분이 요 놈들 다 지수로서 이렇게 다 거듭적으로 들어갈게요 그러면 지수가 12분의 1로 통일하게 됩니다 125의 12분의 1 자 12를 두 번 곱한 거니까 121 외우셔야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지수가 통일해 줬을 때 밑이 크면 큽니다 그래서 b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c고요 그 다음에 a가 제일 작다라는 거 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선생님과 함께 지수를 좀 공부를 했죠 근데 뭐 어떤 걸 좀 느껴봤어요? 연산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선생님이 지수로 무조건 바꿔서 생각하자 그리고 앞에서 배웠던 개념 중에 제곱근 개념 반드시 한 문제 나온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첫 번째 강의 마무리 할 거고요 자 이번 강의 잘 들으셨죠? 이번 강의 잘 이해 가셨고 이제 다음부터 여러분들 스스로 풀 수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